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연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스쿨 1450번째 시간 2021년 8월 16일 김곤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음파정례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좋지 않네요. 김곤 선생님 좋은 정례 많이 보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50세 여성으로 좌측 귀밑에 통증으로 내어냈습니다. 초음파상 김곤 선생님의 의견은 좌측 이하선의 다행성 선종을 의심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에코는 서브만디블라크랜드가 되죠. 경계가 명료한 저에코 결절이고 안에는 고에코 부분도 이렇게 아이스에코 부분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방음량 증강도 의심이 됩니다. 다음에는 칼라도플라사항에서 결절의 내부에 헬류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역시 좌측 이하선의 다행성 선종 프레오몰픽 아데노마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